안녕하세요 몰코입니다 야구장 펠드로 오랜만에 다시 게임을 띠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게임을 띄워보려고 합니다 바로 캐티아메리카에 방패를 들고 게임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영화처럼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까진 못하고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으로는 권총을 든 채 게임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게임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틴 주겠다 게임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으 으 아 으 아 으 아 으 으 으 와 맞췄다 맞췄다 게임은? 빨리 내가 오른 끝에 들어가 빨리 내가 오른 끝에 들어가 미국이 이겼다 시작 어벤져스 왜 찍은거야? 헤일 하이드라 헤일 하이드라 나 어벤져스를 안봐서 몰라 아 전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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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으로 2번배하고 갑시다 원래 니가 이거 들어야 하는거 아니야? 콜트? 고즈는 그런데 제가 콜트가 없어 2번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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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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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! 나 어떻게 해야 돼 이제? 방탄은 여기까지 방탄은 클리스하게 한번 더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 방탄 휘었는데 이제? 방탄 휘었어! 이게 뭐 비브라늄이야 오늘 게임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